투바로티 김호중이 지난 10일 서초구에 위치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호중은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그의 흔적은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미스터트롯 경연 이후 각종 흠집내기식 논란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면에는 국권이 그를 지지한 팬카페 투바로티와 팬덤 아리스의 힘이 컸습니다. 김호중의 첫 정규앨범은 40만장 돌파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으며 더블 타이틀곡인 만개와 우산이 없어요는 발매와 동시에 5일 오후 7시 기준 소리바다 실시간 인기 차트 1위와 2위를 기록 이외에도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각종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어 지난 10일 발매한 사라소도 발매와 동시에 10일 오후 7시 기준 소리바다 실시간 차트 1위, 지니뮤직 6위 등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 상위권을 기록하며 대중가수로 톱클래스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리스의 힘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할 성적입니다. 인기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 아리스의 힘은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존재감을 드러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호중에게 21개월간의 공백이 생겼지만 당분간은 계속 그를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팬미팅 무비와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의 현장을 담은 그대 고맙소 김호중생의 첫 팬미팅 무비는 오는 29일 CGV 다면 상영 특별관 스크린X에서 개봉하며 추석 이후 정규앨범 우리가의 모든 노래가 담긴 콘서트 VOD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SBS 플러스를 통해 오는 29일 첫 방송되는 파트너와 JTBC 위대한 베테랑도 남아있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입니다. 김호중은 군입대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밤이여 사라져라, 별들아 잘 찌어다, 황혼이 틀 무렵, 나는 승리하리라 빈채로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고 굳건한 팬덤 아리스와 성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노래하는 사람 김호중이라면 빈기 트루스 빈캐로 라틴어 격언대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호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